도깨비 책 옛날 어느 마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공부만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울 만큼 집이 가난했습니다. 선비는 벼슬 자리를 얻으려고 과거 시험이 열릴 때마다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갔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선비한테 배운 학생들도 시험에 붙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오로지 공부밖에 없는 선비가 계속 떨어지니 말입니다. 하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걸까? 그만큼 학문적 수양이 부족하단 말인가? 선비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한 번 더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지고 주위가 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선비는 무언가 발에 채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멩이가 아닌 것 같은 감촉에 선비는 궁금해서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괴짝이 아닌가? 괴짝이 왜 이 산길에 떨어져 있는 걸까? 선비의 발 앞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조그만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괴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주위가 컴컴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고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따고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앉아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예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들었는데 계속 예 소리가 들리자 의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예 라는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답을 하는 것일까? 선비는 궁금증 때문에 책 내용보다는 어서 빨리 책을 다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책을 다 읽고 내려놓았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선비는 찬 공기를 쐬며 잠을 조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와보니 거기에는 키도 크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누군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서 있는 것이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선비는 두려운 마음에 큰 소리를 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희들은 선비님의 하인입니다. 나는 너희 같은 하인을 둔 적이 없으니 빨리 물러가도록 하라. 아닙니다. 선비님이 읽으신 책에 저희 도깨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장마다 한 명씩 들어 있다가 선비님이 다 읽고 나면 예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나와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들렸던 대답이 너희들 목소리였단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러니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들을 불러서 시키도록 하십시오. 선비는 아까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그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깨비만 남고 모두 물러가라고 했죠. 한 도깨비만 남자 선비는 지금까지 숱한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까닭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 정도 이른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곧바로 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겠네. 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일이니까. 도깨비는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선비가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 벌써 한양에 가서 알아보고 왔단 말인가? 그쯤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여튼 수고했네. 그래, 알아보았는가? 예, 제가 한양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과거 시험을 볼 때 감독하는 관리들과 시험을 채점하는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서 그랬다고 하옵니다. 주인님 시험 성적이 무척 좋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들 관리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합격시키느라 탈락시킨 것입니다. 잘 알았으니 그만 가서 쉬도록 하게. 예, 선비는 그제야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가닥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한 뒤 저녁에 다시 책을 읽어 도깨비들을 불러냈지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일 때문에 불렀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서 시험 감독관과 채점관들이 다시는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혼을 내주게. 분보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대답을 마친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도깨비들이 다시 나타나 선비를 불렀습니다. 그래, 다녀왔는가? 예, 한양에 가서 관리들이 잘못을 빌 때까지 혼을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시험을 가장 잘 본 사람을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한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아주 잘했네. 힘들었을 텐데 돌아가시도록 하게. 예, 주인님.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다시 부르십시오. 도깨비들은 다시 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점점 이 책의 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나쁜 사람들이 가져다 잘못된 일을 쓰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문 밖에 누가 왔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문을 열고 누가 찾아왔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고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웬 가마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 채점을 맡고 계시는 어른께서 선비님을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아니 왜 나를 오라고 한단 말이냐 선비는 뜻밖의 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지난번 보았던 과거 시험에서 선비님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관리로 등용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잘못한 걸 거요. 나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니 다른 곳에 가서 찾도록 하시오. 아닙니다. 이 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마까지 대령하여 선비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채점관에게 갔습니다. 채점관의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관리는 선비의 손을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합격한 당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 말고도 유능한 인재가 많지 않습니까? 선비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뜻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며 계속해서 잘못을 빌었지요. 결국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높은 벼슬에 있다고 해서 남을 없인 여기지도 않았고 항문도 계속 갈고 닦아 후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승이 된 아이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공부를 열심히 하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궁핍했지만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해 서당에서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서당을 찾아오는 여러 어른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이의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지관이 훈장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관이란 풍수지리설에 따라 집터나 맷자리 따위를 가려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훌륭한 자리를 명당이라고 하는데 자리가 좋을 경우 집안이 크게 일어나거나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은 지관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명당자리에 묘를 쓰면 진짜 인물이 나거나 벼슬을 합니까? 물론이지 좋은 명당자리라면 큰 인물이 태어나거나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하지. 그러면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가요?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지. 그러나 큰 인물이 되면 벼슬길에 오르게 되고 벼슬길에 오르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으니 명당자리는 굳이 어떤 자리가 좋다고 구별하긴 힘들단다. 그러니까 명당자리만 잡으면 다 좋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자리야 찾아보면 알 수 있지.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란다. 지관은 이렇게 말한 뒤 훈장선생님과 함께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훈장선생님은 궁금했던 것을 지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아까 명당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가르쳐줄 수 없겠나? 가르쳐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 그럼 얼른 가르쳐주시게. 친구 좋은 게 뭔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산이 하나 있네. 그 산 깊숙이 가면 도깨비들이 밤마다 모여 회의를 하는. 으슥한 골짜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야. 그러나 골짜기 안에 매우 넓은 평지가 있지. 그 자리에 묘를 쓰면 벼슬도 하고 큰 인물이 나게 될 거야. 그런데 밖에 있던 남자아이가 직원과 훈장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묘를 쓰면 벼슬도 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소리에 아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나이도 어린데 어떨지 모르겠네. 다음날 아이는 간단하게 차려입고 깊은 산으로 올라가 도깨비들의 회의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헤매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다른 때와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꼭 도깨비 회의 장소를 찾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런데 여기저기 헤매다 그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마을로 내려가는 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늑대들과 부엉이의 울음소리에 겁이 덜컹 났습니다.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지나 않을까 싶었지요. 아이가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면서 숲속을 헤쳐나가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기쁜 마음에 다른 박지를 쳐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나 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지칠 대로 지쳐 그 자리에 드러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잠이 깨어 무슨 소리인지 조용히 들어보았습니다. 여보게들 큰일 났네. 큰일이 생겼다고. 아니 허둥거리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보게. 무슨 일인데 그러나? 하정승이 세상을 떠났네. 하정승이 우리 자리에 와서 죽었단 말일세. 하정승이 누군가? 어느 하정승이 우리 자리에 와서 죽었단 말인가? 아니 하정승도 모르나? 이 산 아랫마을에서 살고 있던 하정승 말이야. 그 하정승이 이 깊은 산 속에는 왜 들어와서 죽었지? 그러게 말이야. 그러나 저러나 정승이 죽었으니 우리들이 장례를 치러야 될 모양이네.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성의 하시인데 이들이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도깨비들은 사람의 앞날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아이는 지관이 말한 명당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 이러는 것이 아닐까? 아이는 죽지도 않은 자기를 장례 치른다고 하니 겁이 나기도 했지만 도깨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야, 너는 관을 마련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빨리 음식을 장만해오고. 도깨비들은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금 뒤 관을 준비하러 갔던 도깨비가 와서 말했습니다. 관을 찾아보니 아무데도 없어서 가만히를 갖고 왔습니다. 관이 없다니 큰일이구나. 하지만 급하니 가만히라도 쓸 수밖에. 도깨비들은 아이를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이곳엔 우리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지만 하정승이 돌아가셨으니 어쩔 수 없이 맷자리로 써야겠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맷자리로 쓰면 우리는 어디에서 회의를 합니까? 우리는 장소를 옮기면 되지만 하정승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죽었으니 이 자리를 맷자리로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도깨비들은 그 소리에 꼼짝 못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나서 그 자리에 가만히로 싼 아이를 넣고 흙을 덮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 도깨비들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장사를 치른단 말이냐? 생사람을 묻는 짓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치자 둘러싸고 있던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모두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하정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하늘이 내리신 인물인가 봐. 그러게 말일세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도깨비들은 죽은 하정승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아이는 도깨비들이 자기를 묻으려고 했던 자리에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환하게 밝아오자 아이는 길을 표시하면서 천천히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온 아이는 아버지에게 밤새 겪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무덤을 그 자리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함부로 조상의 무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서 아이의 말을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이는 계속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님 이 일은 저 혼자 잘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기울어가는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아이의 말에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묘를 자기가 표시했던 도깨비의 회의 장소로 옮겨 묻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려 주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점점 높은 벼슬에 올라 정승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딸을 살려준 아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고아가 된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먼 신척벌되는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남의 집 일을 도운 뒤 밥을 얻어먹고 밤이 되면 자식이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집에 가서 노인들 틈에 끼어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때가 되었는데 길을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줄 것을 정했습니다. 노인들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방 안에 들어와 가만히 보니까 노인들이 남자아이를 어찌나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지 불쌍해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사람들의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할 팔자가 아니라 부자가 될 상이었지요. 그래서 나그네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야 내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자 한 노인이 끼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오. 그런데 자기 또래 아이들과 놀지 않고 늘 이곳에 와서 지낸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방에 아이까지 있으니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눈치를 주는데도 떠나지 않고 있다오. 얼굴을 보니 이런 곳에서 살 나이 같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좋은 방도가 하나 있는데 가르쳐줘도 괜찮겠습니까? 좋은 수가 있다니 빨리 말해보시오. 나그네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받은 돈을 모은 것이 있느냐? 하지만 아이는 돈을 받지 못해 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아이에게 친척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아이가 친척 아저씨를 데려오자 나그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살고 있을 상이 아닙니다. 저에게 좋은 방도가 있는데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주십시오. 아저씨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모아놓은 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모아놓은 쌀이 없었습니다. 벼의 나락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아저씨는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나락을 모두 모아 떡을 하십시오. 떡을 만들어서 아이가 들고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당장의 떡을 만들어 아이에게 들려보냈습니다. 아이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떡을 나눠주었어요. 그러나 떡을 받은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묵묵히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서 떡을 계속 나눠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이 하나만 남았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먼 곳에서 오시는 길 같은데 시장하지 않으세요? 그래, 몹시 시장하구나. 그러시면 여기 떡이 하나 있는데 드시지요?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떡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가 몹시 고팠던 참이라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빙긋 웃었어요. 참으로 착한 아이구나. 내가 떡을 얻어 먹었으니 너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도를 한 가지 가르쳐 주마. 그 꽃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신가? 아닙니다.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다. 삼두팔쪽 혈을 찾아 아버지 묘를 그 자리로 옮겨라. 이 말은 아버지 묘를 좋은 자리로 옮기면 집안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 사상이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삼두팔쪽 혈이란 머리가 세 개에다 발이 여덟 개인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곳에 아버지 묘를 옮겨 묻으라는 것이었지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묘지를 잘 고르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와 아저씨는 삼두팔쪽 혈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온갖 땅을 다녀봐도 그런 곳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와 아저씨는 이산 저산으로 삼두팔쪽 혈을 찾아 다녔으나 아무 소득 없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 한 사람과 처녀가 장롱을 실은 검은 소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아이 앞까지 왔을 때 갑자기 소가 쓰러지면서 장롱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보게 이쪽으로 와서 이 농을 좀 실어주게 아이와 아저씨는 농부가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소의 등에 장롱을 다시 얹어놓았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소가 쓰러지면서 장롱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미안해서 어쩌지 또 농이 떨어졌으니 다시 실어야 할 텐데 이보게 한 번만 더 도와주게나 아이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돌아가 쉬고 싶은데 소가 농을 자꾸 떨어뜨리자 화가 났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삼두팔조 결을 찾아 나서지도 못하겠구나. 아이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나 삼두팔조 결이라고 농부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지요. 예 삼두팔조 결을 찾아 아버님을 그곳에 묻어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해 지게에 모시고 다닙니다. 이 사람아 그것을 왜 멀리에서만 찾는가 여기 소가 쓰러진 자리가 바로 삼두팔조 결 아닌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몇 달을 찾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가 그곳이라니요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글자에 맞는 지형이나 삼모양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까지 찾아다닌 것은 삼두팔조의 형태를 갖춘 삼모양이었습니다. 농부는 이곳이 왜 삼두팔조 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두는 소의 머리와 내 머리 그리고 내 딸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네 발쪽은 소의 내 다리와 내 두 다리 그리고 딸의 두 다리를 합치면 되지 않나 그러니 소가 쓰러진 자리가 바로 삼두팔조 결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렇게 말한 뒤 농부와 거문소와 처녀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보통 조화가 아니라 신령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아저씨는 지게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땅을 파고 나서 아버지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을 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위는 벌써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산에 내려오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가시밭길로 가는지 온전한 길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내려오다가 고목나무를 발견한 아이와 아저씨는 거기서 하룻밤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고목나무는 아주 크고 속이 텅 비어있어서 두 사람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였습니다. 아이와 아저씨가 그 안에서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깨비불이 나타나 고목나무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고목나무는 도깨비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마구 떠들면서 놀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채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속기도 잘해.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그 말이 맞네. 이 산 아랫마을에 사는 김부자네 딸이 곧 죽게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여러 도깨비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도깨비가 참견했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지. 딸이 자고 있는 방 천장에 큰 지네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야. 지네가 딸의 혼을 빼앗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라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의원을 데리고 와서 진맥을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또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다를 구할 수 있을까? 먼저 사람들이 먹는 기름 한 말. 그 기름을 끓일 가마솥. 사다리 한 개. 불 집게가 세 개 있어야 하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네를 없애? 어려운 일이 아니야. 먼저 마당에다가 기름을 담은 가마솥을 불 위에 올려놓고 끓여야 하네. 그런 다음 담력이 센 사람이 지붕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점화 끝에서 일곱 번째 기와를 살짝 드러낸 뒤 지네를 찾아내야지. 지네를 발견하면 준비해간 불 집게로 지네를 집어 마당으로 던져야 해. 그러면 지네가 도망가기 전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불 집게로 지네를 집어 기름이 끓고 있는 가마솥에 넣어버리면 된다네. 지네가 죽어도 딸이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 그건 그래. 지네가 죽으면 딸의 혼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딸의 입에 총각이 입맞춤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네. 도깨비들이 떠드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저씨와 아이는 마음속으로 옳다구나 하며 쾌제를 불렀습니다. 김보잏집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았으니까요. 날이 밝아오자 도깨비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와 아저씨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김보잏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깨비들의 말처럼 김보자네는 마당이 구슬나는 소리에다 초상치를 준비까지 하느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저씨에게 김보자를 찾아가 딸을 살려낼 좋은 방법이 있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장난하는 줄 알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저씨는 하인을 불러 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의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뒤 김보자에게 안내하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김보자가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김보자에게 말했어요. 따님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있습니다. 아무리 구슬해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 온 아이가 약간의 신통술을 배운 바 있는데 그것을 써서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보자는 마음이 급해져 빨리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고쳐만 준다면 딸과 혼인을 시킬 뿐만 아니라 재산도 떼어주겠노라고 약속했지요. 아저씨는 먼저 준비할 물건이 있다면서 도깨비한테 들었던 내용을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김보자는 하인을 시켜 곧바로 종이에 적힌 물건을 마련했습니다.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불을 뗀 뒤 불에 달군 집게를 준비시켰지요. 그리고 담력이 센 젊은이 한 사람을 불러와서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아이는 젊은이에게 처마 끝에서 일곱 번째 기왓장을 뒤집어 보면 지네가 있을 것이니 불집게로 집어서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과연 기왓장을 뒤집었더니 커다란 지네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불집게로 지네를 재빨리 집어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불집게를 들고 마당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네가 도망가기 전에 잡아 가마솥에 집어넣었습니다. 가마솥에 들어간 지네는 요동을 치더니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지요. 지네가 죽자 김보자의 딸도 혼이 돌아와 낯빛이 본디대로 붉게 살아났지만 아직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딸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잤던 것처럼 커다랗게 기지개를 켜면서 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김보자는 아주 기뻐하면서 딸을 살려준 아이와 아저씨의 손을 잡고 계속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보자는 약속대로 아이와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아이는 김보자의 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등사 이야기 강화도의 전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모든 절이 그렇지만 그 절에도 대웅전이 있지요. 가장 큰 부처님을 모시고 예보를 올리는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등사의 대웅전은 다른 절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웅전의 내 추녀 들보에 여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인형이 대웅전의 지붕을 내 귀퉁이에서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 여자 인형을 나녀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옷을 벗고 있고 어떤 것은 옷을 입고 있고 절이라는 곳은 새님들이 속세와의 연을 끊고 불법에 정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의 나녀상이라니요. 옷을 벗은 여자의 모습이라니요.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이 잦았는데 강화도는 가장 침입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가뿐 아니라 사찰들의 피해도 많았는데 전등사도 그런 절 중 하나였습니다. 절에 부서진 곳들에 대한 보수공사를 책임감독하는 직책을 도편수라고 합니다. 전등사의 도편수는 아주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도편수의 지위를 받아 일하는 일꾼들도 모두 그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도편수는 불심도 아주 깊었어요. 그런 도편수의 지위 아래 공사가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꾼들이 한참 일을 해야 하는 한낱 도편수는 전등사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마당 구석에 몰려앉아 있는 겁니다. 그 일꾼들 중앙에는 한 여자가 있고 말이에요. 도편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아니 다들 여기서 멋들 하는 것이요. 끝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어서들 자리로 돌아가시요. 말을 끝내고 도편수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인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겁니다. 자신이 본 것이 사람인지 선녀인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마을 시장에서 주막을 하고 있는 주모였습니다. 밤마다 도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주모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주막을 먼 발치해서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기로 했지요. 주막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니까요. 오히려 주모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주막에 갔습니다. 음식을 내어오는 주모의 모습은 역시나 아름다웠어요. 식사를 하는 도편수 곁에 앉아 주모는 물도 떠다주고 술도 한 잔 따라주면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대접을 받다니 오늘은 부처님이라도 부럽지 않소. 과한 말씀이셔요. 도편수 어르신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제가 오히려 영광이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주모에게는 이미 돌쇠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을 통하고 마음을 나눈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주모가 왜 도편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무튼 도편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주모와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도편수는 주모와 미래를 약속하기로 다짐했어요.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마련해야 하고 이 주막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게 들어오는 모든 돈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지냅시다. 이후로 도편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주모와 보낼 앞날을 떠올리면서 도편수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편수는 일하는 도중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면서 무시무시한 악귀나 나타나 주모를 삼켜버리는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화대짝 놀라며 도편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꿈이 이럴까? 혹시 주모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걸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는 도편수가 전등사의 공사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수근거리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도편수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나. 불심을 다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저렇게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도편수는 이상한 꿈 때문에 더욱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와 주모가 마주앉아 무슨 얘기를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돌쇠와 주모는 도편수를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돌쇠는 재빠르게 주막을 나갔고 주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도편수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셔요? 이렇게 일찍 찾아오시다니요. 무슨 일은 당신이 보고 싶어 이렇게 달려왔소. 당신께 줄 선물도 있다오. 도편수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주모에게 준 상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은반지를 주모에게 건넸습니다. 도편수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도 평소처럼 도편수는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모의 짐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은반지 하나만 놓여 있었지요. 어찌 된 일일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겠지? 곧 돌아올 거야. 도편수는 기다렸습니다. 주모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주모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도편수의 얼굴은 갈수록 수척해졌어요. 도편수는 주모를 생각하며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등사는 이제 막바지 공사에 이르렀어요. 여전히 도편수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지요. 칼로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들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저게 뭐지? 원숭이와 사람이야? 그러게 저런 걸 왜 만드는 거지? 도편수가 오랫동안 정성들여 만든 것은 벌거벗은 여인의 조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완성시켜 놓은 네 개의 조각상을 바라보며 도편수는 생각했지요. 이제 오지 않겠구나. 내 정성을 나의 모든 것을 바쳤건만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지으면서 불심을 다하지 못한 데가 얼마나 불경스러웠던가. 그리고 그 여인 역시 부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것 또한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가. 그 여인의 죄를 그리고 나의 불경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도편수는 주모를 생각하며 깎은 여인의 조각상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도편수는 자신이 깎은 조각상을 전등사 대웅전에 지붕을 떠받치는 받침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웅전 내 귀퉁이에 여인의 조각상을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자신의 불경과 여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부처님을 떠받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조각상이 그 여인은 아니지만 이미 그 여인의 영혼은 그 조각상에 들어가 있는 셈인 거지요. 그 무거운 지붕을 바치고 계속 있어야 하니까 그건 일종의 벌도 되는 셈입니다. 부처님이 계실 법당을 짓는 도편수 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해 법당을 짓는 것에 불경이 깃들고 그러니 그 여인은 그러니까 그 조각상은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며 평생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조각상의 표정이 고통스럽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모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가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벌을 줄 거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도편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주모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처님의 품속에서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주 먼 훗날이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남매의 불탑 옛날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두 남매가 살았습니다. 남매는 싸우지도 않고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지냈지요. 아주 우애가 깊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운 남매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요. 누나 아버지의 병환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그때 남매의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파하는 모습을 남매는 매일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럴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도와주실까? 그럴 거야. 우리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동생은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누나 우리 석탑을 지어올릴까? 기도를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석탑이라는 건 부처님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부처님처럼 저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얻어 고뇌와 번민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등등 그런 다짐이 석탑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석탑의 주변을 돌며 자신의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도 합니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집안에 해야 할 일이 많잖아 아버지가 저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니 농사도 지어야 하고 가축도 돌봐야 하고 아주 바빠지는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석탑을 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 석탑을 지을 수 있을까? 누나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남매는 석탑을 짓기로 했습니다. 석탑을 지어 부처님이 아버지의 병원을 낫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남매가 나누는 얘기를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효성이 너무 갸륵해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일을 남매는 해왔습니다. 남매의 어린 나이에 비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었어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병들어 있는 아버지를 저렇게 생각하다니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어린 것들의 지극한 마음이란 비롱 남편은 병들어 있고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나에겐 이런 자식이 있구나. 그래 힘을 내야지.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자신마저 병이 들거나 일을 할 수 없다면 정말 큰일 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남매 중 남동생인 오성의 몸도 그리 건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나저나 오성이가 어떻게 석탑을 쌓을 수 있을까. 그 허약한 몸으로는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떻게 하지 그만두라고 말려야 하는 건가. 하고 어머니는 오성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누나의 몸은 아주 건강한 편이고 그리 적은 나이도 아니어서 큰 걱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갸륵한 마음은 잘 알고 있어. 부처님도 너희들의 효성을 이미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 석탑을 짓는 것은 그만두는 게 어떠니? 하지만 오성은 자신의 결심을 꾸피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비록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석탑을 지어 아버지의 병안만 낳는다면 제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건강까지도 부처님은 돌보아 주실 거예요. 오성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매는 석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죽작리에서 동생은 낙산리에서 그렇게 떨어져 석탑을 짓는 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부처님께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남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죽작리로 동생은 낙산리로 가서 자신들의 석탑을 쌓는 거였지요. 어머니 역시 남매의 건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건강도 좋지 못한 아들이 더 걱정스러웠어요. 석탑이 절반 정도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매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음식으로는 두 사람의 간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지가 않았어요. 간신히 한 사람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음식으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할 텐데 누구를 가져다 주어야 하지? 어머니의 고민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인 오성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지요. 누나에게는 그런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도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동생 혼자만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 몰래 동생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만 먹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 누나에게는 이미 음식을 가져다 주었단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성은 어머니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랜만에 맛난 음식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나였어요. 누나는 동생의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동생이 석탑을 짓고 있는 낙산리에 한번 와본 겁니다. 어떻게 석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도 궁금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만 빼놓고 어머니와 동생이 맛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누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나 서운했고 어머니가 야속했지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점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까지 어머니와 동생이 먹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저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잖아. 허약한 동생이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테니 그것도 좋은 일이지. 누나는 그 길로 자신의 석탑이 있는 죽장 늘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석탑을 계속해서 지어 나갔지요. 얼마 후 남매의 석탑은 완성되었어요. 하나는 3층 석탑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석탑입니다. 누나는 자신이 쌓던 석탑을 2층 더 올린 거였어요. 누가 얼마나 높은 석탑을 짓는가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에 대한 효,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게 석탑을 짓게 한 것이랍니다. 부류 아들과 도깨비 옛날 전라북도 어느 땅에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지만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그러나 부부의 나이가 마흔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집안이 늘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밤마다 하늘을 향해 자식을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백일 동안 기도를 드린 덕분인지 열 달이 지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늦게 본 자식이라 부부가 아기에게 쏟는 정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아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부부는 저녁마다 장난을 하느라 서로를 번갈아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예야 아버지 한 대 때리고 와라 어머니가 말하면 아이는 장난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머리를 딱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예야 어머니 한 대 때리고 와봐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 한 대 똑 때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귀여우니까 부모가 장난으로 시킨 것이지만 이것이 그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나이를 먹고도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하는 대신 부모를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냥 장난으로 받아주었으나 나이를 먹어 아들의 덩치가 커지자 맞는 것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면서 자식을 홀로 키웠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들자 어머니는 아들의 살림을 따로 내주어 살게 했습니다. 이제 따로 살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때리는 버릇이 고쳐질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장가든 다음날 아침에도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때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잠자고 있는 어머니를 때려서 깨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굳어진 버릇이라서 아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침 인사 드리는 것쯤으로 여긴 것이지요. 어머니는 이제 늙어서 아들이 때리면 온몸이 욕심거리고 멍까지 들었습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 어느 날 이었습니다. 집안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 어머니와 아내가 친척집에 가고 아들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 벼랑간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보니 얼굴과 손 온몸이 털로 뒤덮인 덩칭 큰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겁이 나서 이불을 덮고 덜덜 떨고만 있었지요. 이놈 너는 죽어야 한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짜고짜 아들의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이 마을 뒷산에 살고 있는 도깨비다. 너같이 불효를 하는 놈은 처음 보았다. 그러니 너를 죽여서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도록 해야겠다. 아이고 어르신 제발 살려주십시오. 너같이 불효 막심한 놈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느냐. 아침 저녁으로 늙으신 어머니를 때리는 자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니 제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이 어찌 불효란 말입니까. 늙으신 어머니 몸을 보았느냐. 온통 멍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그럼 효자가 한 행동 이란 말이냐. 도깨비가 큰 손으로 아들을 눌러 죽이려 하자 아들은 싹싹 빌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일부러 어머니를 때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일부러 때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때렸느냐. 어릴 적부터 인사하는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처럼 생각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핑계다 이놈아.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절대 때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지금 내가 한 말이 정령 진심 이랬다. 예 내일부터는 절대로 어머니를 때리지 않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덩치 큰 도깨비는 아들의 약속을 듣고서야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가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때리니 그것이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추우면 방에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드리고 잡수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정성껏 마련해드려야 한다. 알겠지? 예 어머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에 조금도 거짓이 없으렸다. 만약 내가 약속을 너긴다면 내게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은 도깨비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있다가 새벽이 되자 어머니가 오시는 길을 따라 마중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려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가 오실 길을 따라 눈을 쓸면서 갔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쓸며 가다 보니 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반가운 마음에 빨리 눈을 쓸면서 어머니한테 다가갔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빗자루를 들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새고 늦게 왔다고 때리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 어머니와 며느리는 겁을 먹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등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말이죠.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업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늦게 와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좀처럼 놓아주질 않더구나. 그래서 늦었으니 용서해라.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을 용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용서를 빌어야지요. 자 제 등에 업히세요. 얘야 나를 때리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때리도록 해라. 무엇 때문에 집에까지 업고 가서 때리려고 하니. 아들은 어머니가 계속 사양하자 부인한테 어머니를 안아서 자기 등에 업히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재촉하는 것을 처음 본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보기 전에 집으로 빨리 가서 때리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아들 등에 업힌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조금만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옆방에 모셔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방안이 아주 따스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아궁이의 불까지 뗀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불을 깔고 힘드실 텐데 누우시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어머니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니 닭이라도 잡아서 진지를 잘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이놈이 사람 때리는 방식을 다르게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오해를 냈던 어머니도 차츰 아들의 행동이 정과 다르게 변했음을 알고 아들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효성스러운 행동은 저절로 며느리의 행동까지 변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들 부부의 효도를 받으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를 가리켜 호사 담아라고 하지요. 아들이 효자 노릇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온갖 약을 구해드려도 병이 낫지 않고 이름난 의원을 모셔다가 진찰을 하면 모두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해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드시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구해다 드릴 테니 말씀만 하세요. 이 추운 겨울에 무엇이 먹고 싶겠니? 먹고 싶은 것은 없단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드시고 싶은 것이 있을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올게요. 전 그렇다면 잉어나 두 마리 푹 고아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구나. 아들은 이 추운 겨울에 어디를 가서 잉어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저수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저수지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얼음을 깨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은 저수지 한가운데로 가서 용왕님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용왕님 제게 잉어 두 마리만 보내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병원으로 누워계시는데 잉어를 드시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제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도록 잉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용왕님에게 빌기 시작한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내려 저수지는 마치 흰 들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쪽에서 소년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아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소년의 손에 커다란 잉어 두 마리가 들려있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기쁜 마음에 소년에게 뛰어갔습니다. 얘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잉어가 아니냐? 얘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약으로 쓸 잉어가 꼭 필요하단다. 그러니 나에게 잉어를 팔지 않겠니? 안됩니다. 저도 지금 약으로 쓰려고 이 잉어를 어렵게 구해오는 길입니다. 그러지 말고 세 배로 값을 쳐줄 테니 나에게 팔도록 해라. 사정이 딱 하시니 그럼 잉어를 팔도록 하지요. 소년에게 강곡하게 부탁한 아들은 돈을 꺼내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꺼내고 보니 소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용왕이 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잉어를 고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잉어를 맛있게 드셨지만 병이 낫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잉어를 다 드신 어머니는 다시 말했어요. 붉은 수박을 한 조각 먹거나 살아있는 노루의 간을 먹으면 병이 싹 나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더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비닐라우스에서 재배해서 아무 계절에나 수박을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소원을 풀어드려야 할 텐데 우리 서로 일을 나눠서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것은 우리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 소원이니 우리 둘이 나서서 구해놔 봅시다. 저는 노루를 잡아올 테니 서방님은 수박을 구해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부인은 추운 겨울에 수박을 따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차라리 구할 수 있는 노루라도 잡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부인은 각기 헤어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산에 올라가 수박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험한 산을 타고 오르다가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 샅샅이 뒤져보아도 수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헤매느라 지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손끝에 이상한 덩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박의 덩굴이었어요. 아들은 기쁜 마음에 덩굴을 따라 계속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수박 한 덩이가 덩굴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도깨비가 아들의 효성에 감동해서 수박을 열리게 한 것이지요. 아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수박을 잘라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얘야 이 추운 겨울에 수박을 어떻게 구했니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서 병이 싹 나을 것 같구나.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아들의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도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아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맹수에게 잡아먹힌 건 아닐까? 아니야 날이 어두우니 어디에서 쉬고 있을지도 몰라. 아들이 이렇게 위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왔어요. 아들이 반가워 얼른 문을 여니 부인이 살아있는 노루를 등에 메고 있었어요. 부인이 노루를 땅에 던져놓자 아들은 부인에게 고생했다고 말하고는 노루에 간을 꺼내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뜨거운 간을 먹으니 몸이 날아갈 것처럼 여자 몸으로 노루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것을 맨손으로 잡기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노루를 쉽게 잡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들 부부의 효성에 감동한 산신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수박과 노루의 간을 먹은 어머니는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낳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여인 형제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심술쟁이였지만 동생은 동생은 마음씨가 매우 착했습니다. 게다가 형은 아주 게을러서 동생이 어렵게 밥을 얻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는 밥만 먹었습니다. 하루는 강 건너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생은 그 집에서 얻은 온갖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형은 방 안에 들어 누워 동생이 얻어온 음식을 모두 먹어버렸지요. 음식을 같이 먹자고 권하지도 않고 다 먹어치워서 동생은 음식 냄새만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무슨 심보 때문인지 동생에게 따로 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따로 살기로 하자. 내가 얻은 것은 내가 먹고 내가 얻은 것은 내가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아이고 형님 헤어지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형님하고 같이 있으니 제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니다. 이제 너도 클 대로 컸으니 따로 살아보는 것이 좋을 거야. 형이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자기 진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동생은 형을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만큼 갔을 때 큰 길과 작은 길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갈라서 야겠다. 형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아니다. 내가 큰 길로 갈 테니 너는 작은 길로 가도록 해라. 작은 길은 산쪽으로 나 있어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생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보니 사냥꾼이 짐승들을 잡으려고 파놓은 커다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웅덩이 속을 들여다보다가 아찔한 마음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뭘까? 동생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누가 잃어버렸담 돈 임자가 얼마나 걱정할까 빨리 찾아줘야지 동생은 돈 주머니를 들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헤어졌던 형이 길 옆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길이 산에 가로막혀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동생은 형을 보고 기쁜 마음에 달려갔지만 형은 동생을 만난 것보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주머니인데 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들고 가는 길입니다.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 있는 주머니를 빼앗으면 얼마 동안은 구걸을 안 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은 동생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슥하고 울창한 숲으로 들어오자 형은 벼랑간 동생을 나무에 꽁꽁 묶었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동생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다치게 하고는 돈 주머니를 챙겨서 도망쳤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울었지요.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울음소리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울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에 있는 절에서 돌을 닦던 스님이 일이 있어 마을로 내려가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묶인 동생을 발견한 스님은 끈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이오.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생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동생의 눈이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놈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지시구력. 아니에요. 눈이 아프다고 하니까 형님이 고쳐주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동생은 형을 욕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라는 놈이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오. 내 형제 사이에 이렇게 우애가 없는 경우는 전보았소. 스님은 동생을 간단히 치료한 뒤에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마음 시착한 주인에게 동생을 잘 보살펴줄 것을 부탁하고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집주인은 동생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낮게 되자 동생은 주인에게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주인은 그런 꼴로 어디를 가느냐고 말렸지만 동생은 막무가내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주인 부부는 가는 동안 먹을 음식이나 만들어줄 테니 내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은 주인 부부가 만들어준 음식을 잘 챙겨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꺼내 먹고 또 가다가 지치면 아무데고 앉아 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동생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다닌 끝에 허름하고 작은 초가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에서 쉬고 가야겠구나. 눈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생긴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새지 않을 정도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자리를 잡고서 저녁으로 남은 음식을 꺼내 먹고는 누웠습니다.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잠이 들었지요. 언제부터인지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의 동생은 꿈인지 생시인지 가물가물 했습니다. 시끄러운 말소리에 결국 잠이 깬 동생은 주위에서 나는 소리를 자세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이 집 앞에 있는 복숭아 나무는 신기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 복숭아를 따먹으면 눈이 워하게 밝아질 텐데도 안 따먹으니 말이야. 그래 그래 이 집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도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복숭아를 안 따먹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세 개만 먹으면 눈이 옛날보다도 더 좋아질 텐데 말이야. 동생은 이들이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것과 이 집이 도깨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지요. 동생은 도깨비들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한 것 같아. 아랫말 부잣집에 외동딸 있잖아. 그 딸이 지금 병에 걸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있어. 그 예쁘고 귀여운 딸이 왜 병에 걸리게 된 거야? 딸이 있는 방치붕에 큰 지네가 살고 있거든. 그 지네가 뿜어내는 독 때문에 딸이 다 죽게 된 거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병을 잘 고친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물러보았지만 신통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네. 사람들이 지네를 잡아 기름이 끓고 있는 솥에 넣어 없애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아까운 딸만 죽게 되었군. 그래서 그 집에서는 딸을 살려내기만 한다면 재산을 다 줄 뿐만 아니라 딸과 짝을 맺어주겠다고 방을 붙였다고 하네. 그리고 그 윗집에 혼자 살고 있는 호랍이 있지. 그 사람도 참 미련해. 그 사람은 또 무슨 일인데. 아니 그 호랍이네 집 뒤에 가면 장독대가 있잖아. 돌로 조그맣게 만든 장독대 말이야. 그 장독대는 너무 자가 못 쓰겠던데. 그런데 그 장독대 밑에 은 항아리들이 묻혀 있어. 장독대 밑을 파내면 어렵게 장사를 하지 않아도 부자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해. 동생은 도깨비들이 하는 말을 모두 기억해 두었습니다. 날이 밝아온다. 우리도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 그러세 오늘 밤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지. 그제야 숨을 크게 쉴 수 있게 된 동생은 더듬거리면서 밖으로 나와 복숭아 나무를 찾았습니다. 잡히는 나무마다 가지를 더듬으며 열매를 따서 복숭아인지 확인했지요. 마지막 나무에 이르러 정말 복숭아 나무를 만났습니다. 열매를 하나 따먹으니 눈앞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복숭아를 두 개째 따먹으니 뿌옇게 사람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세 개째 따먹자 예전과 같이 세상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모두 그 도깨비들 덕분이야. 동생은 복숭아를 몇 개 더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산하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에 가보니 정말 딸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였지요. 동생은 그 집 대문을 두드려 주인을 불러냈습니다. 딸이 다 죽을 지경인데 누가 나를 찾는단 말이냐. 화를 내며 나온 주인은 허름하게 옷을 입은 동생을 보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냉큼히 거짓놈을 쫓아내도록 해라. 주인어른 저는 이댁다님의 병을 고치라는 하늘의 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른 딸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시간을 놓치면 따님이 죽게 될 것입니다. 동생이 엄숙한 얼굴로 말하는 것을 보며 주인은 혹시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속는 샘치고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기로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대신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내 놈의 목은 없는 줄 알거라.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으로 따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따님의 병을 고치려면 우선 기름이 가득 담긴 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님의 방 앞에다가 놓고 불을 피워 주십시오. 부자는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면서 동생이 말한 대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동생은 사람들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한 뒤 혼자서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 지붕으로 올라가 보니 정말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마음을 굳게 먹고 지네를 커다란 막대기로 잡아서 기름이 끓고 있는 솥에 넣었습니다. 지네는 한동안 요동을 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지네가 죽자 딸은 마치 깊이 잠들었다 깨어나는 사람처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배가 고픈지 어머니를 찾으며 먹을 것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동생은 아까 따온 복숭아를 딸에게 먹여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부자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나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인데요. 은혜는 어찌 이대로 보낼 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아 우리 딸과 혼인을 치르도록 하게. 그리고 마땅히 살 곳이 없다면 우리와 같이 살도록 하지. 우리도 식구가 없어 적적하던 잠이었네. 그리하여 동생은 부잣집 사위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헤어진 형을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내가 밥을 얻어먹였는데 혼자서 굶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런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어요. 허구한 날 근심과 걱정을 하시니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는지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별일 아니요 부인. 동생은 부인까지 걱정시킬 수 없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깊은 근심이 있으신 듯합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방도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식구라고는 오로지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진 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구려. 어디에서 고생이나 하지 않으시는지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소이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일부터 이곳을 찾아오는 거지에게 밥을 잘 차려서 대접하면 소문이 날 게 아닙니까? 그때마다 서방님이 잘 살펴보시면 형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오. 다음날부터 동생과 부인은 집을 찾아오는 거지들에게 밥을 잘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 며칠 안가 곳곳에서 거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도깨비들이 이야기한 호라비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호라비 집을 찾아가 후한 돈을 줄 테니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많은 돈을 주고 팔라는 소리에 호라비는 두말없이 팔았지요. 호라비의 집을 사들인 동생은 장독대로 가보았습니다. 다른 집들의 장독대보다 더 낡아 보여 이번에는 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보면 도깨비말이 틀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장독대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파다 보니 뚜껑이 잘 닫혀있는 커다란 장독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한 장독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정말로 번쩍번쩍 빛나는 은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동생은 장독을 하나만 꺼내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은을 팔아 거진들을 대접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어느 날 거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유난히 남루한 옷차림에 한 거지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동생은 혹시나 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와 그 거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형님이 아니십니까? 어디서 살고 계셨길래 이런 꼴이 되셨습니까? 형은 밥을 먹다 말고 동생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옛날 구걸을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윤기가 흐르고 귀티가 나는 얼굴이었지요. 형은 부끄러움을 못 이겨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동생의 하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형님 접니다. 형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동생은 형을 부둥켜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형은 자신이 옛날에 동생에게 못되게 군 일들이 떠올라 죄스러운 마음에 더욱 흐느껴 울었습니다. 동생 내가 심하게 괴롭힌 일을 용서하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아닙니다. 형님 저야 형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 같이 삽시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대해주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감지덕지야 어찌 너와 같이 살 수가 있겠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과 같이 살기를 원해서 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형이 계속 사양하자 동생은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호랍이 호랍이 집의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는 은 항아리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데리고 호랍이 집으로 가서 은이 담긴 항아리를 보여주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동생의 착한 마음 시에 감동한 형은 악한 마음을 고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동생과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호랑이 처녀 해마다 봄이 되면 나라의 젊은 남녀들이 흥윤사라는 절에 모여 답돌이를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15일 동안 정성껏 연보를 외며 복을 빌면 그 기운이 나라 전체에 퍼져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믿었거든요. 어느 봄이 찾아와 흥윤사에는 많은 선남 선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탑을 돌며 정성껏 복을 기원했어요. 하지만 15일 동안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탑돌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 남녀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남녀 한 쌍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 남자의 이름이 김현 이었는데 아주 효성이 깊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병환이 든 노모의 건강을 빌며 하루도 쉬지 않고 탑돌이를 했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탑돌이를 하는 김현의 눈에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정성껏 탑돌이를 하고 있었지요. 게다가 아주 예쁘게 생겨서 김현은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마음만 설레다가 김현은 용기를 내어 그 처녀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했지요. 그 처녀 역시 김현을 오랫동안 보아오고 있었나 봅니다. 김현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탑돌이를 마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처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이에요. 김현은 처녀가 바쁘게 길을 재촉하고 있는 산으로 달려가 말했지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댁이 어디 시지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이 산길은 호랑이가 사는 험한 곳입니다.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처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 했습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절대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이 길은 자주 다니던 길이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 주세요. 처녀는 기면을 외면하고는 바쁘게 길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기면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인연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 몰래 처녀의 뒤를 쫓았지요. 어두운 산길을 지나 처녀는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노파가 처녀를 맞이 맞이 있었습니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김연을 노파가 보게 되었지요. 거기 웬 놈이냐 어서 나오지 못할까. 처녀는 그가 김연이라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는 노파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분은 저와 함께 탑돌이를 하신 분이에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초 재정을 들은 노파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냐 이제 곧 오라버니들이 돌아올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보름 동안이나 정성을 들였는데 또다시 살생을 저지르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하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노파는 김연을 다락방으로 급히 숨기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김연은 알 수 없었지요. 여하튼 김연은 노파와 처녀가 시키는 대로 숨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틈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호랑이 세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대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연은 정말 크게 놀랐지요. 더 놀라웠던 건 호랑이 세 마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노파와 처녀까지 호랑이로 변했다는 겁니다. 김연은 기겁을 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불편한 어머니 생각을 잠시 잊고 잊고 잊었던 내 탓이지.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쩌지. 김연은 자신의 목숨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상한데 이거 사람 냄새잖아. 저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그래 분명히 사람 냄새야. 호랑이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다락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로 변한 처녀가 앞을 막았지요. 오라버니들 이건 제가 좀 전에 사람들 틈에 섞여 탑돌이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냄새예요. 하지만 호랑이들은 처녀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발톱을 세우며 더욱 코를 킁킁거렸지요. 바로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라 탑돌이를 하며 들인 정성이 기특하다만 아직도 씻지 못한 죄가 있다. 살생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도다. 내놈들 중 한놈을 버려야 겠다. 하늘의 울림을 듣자 호랑이들은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 처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오라버니들께서 진정죄를 뉘우치신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호랑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지 산속으로 달아나버렸어요. 잠시 후 호랑이 처녀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김현은 처녀에게 달려갔지요. 도련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집에 오지 말라고 도련님을 말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호랑이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도련님이었지요. 하지만 제 오라버니들은 너무나 많은 살생을 저질러 하늘이 내리는 벌을 피할 길이 없을 듯합니다. 저희 집안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 몸을 희생하는 길 뿐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몸이라면 도련님의 손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련님의 사랑에 보답도 하고 싶습니다. 내일 호랑이의 몸으로 거리에 나가 소동을 피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자 제 목숨에 많은 상금과 벼슬을 내걸 것입니다. 그러면 도련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현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낭자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시오. 길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낭자는 이미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되어 있소.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오. 천연은 김현의 말을 듣고 그동안 맺혀있던 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풀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현의 사랑이 집안 전체에 내릴 재앙을 피하게 해줄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사랑은 이미 제 가슴 깊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늘과 맺은 약속은 함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셨다가 내일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도련님의 손으로 이 한 맺힌 인생을 접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죽고 나면 저를 위해 절을 지어주세요. 영혼이 되어서라도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과연 다음 날이 되자 호랑이 한 마리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호랑이였지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며 나라 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관직과 상금을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김현은 처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금님께 라아가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말해준 숲속으로 들어가니 호랑이에서 다시 인간으로 변한 처녀가 누워있는 겁니다. 죽음을 초연하게 기다리며 처녀는 말했지요. 제가 다치게 한 사람들은 흑윤사에 된장을 바르면 아무 상처 없이 나게 될 겁니다. 도련님 사랑하는 도련님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낭자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소. 남들은 당신을 사나운 호랑이라고 하겠지만 내게는 그저 아리따운 마음을 지닌 소중한 목숨일 뿐이오. 정말 다른 방법이 없겠소. 도련님 도련님의 사랑은 이제 제게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호랑이의 몸으로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도련님과 새로운 삶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면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지만 호랑이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니 처녀는 간대 없고 죽은 호랑이만 있었지요. 숲을 나와 흑륜사의 된장을 구해 다친 사람들의 상처에 바르니 감쪽같이 나았습니다. 기면은 호랑이를 잡은 대가로 높은 관직에 올랐고 큰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노모의 병환을 깨끗하게 고쳤지요. 기면은 처녀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절을 짓게 되었는데 호원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원안이 서려있는 절이라는 뜻이지요. 아마 처녀의 오라버니들도 처녀의 희생에 감동받고 하늘의 용서를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기면 또한 처녀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채 평생 호원사를 돌보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파란 돌 전라남 전라남도 곡성 지방에는 손자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손자강은 맑고 깨끗하여 잉어와 붕어 그리고 은어가 많이 살고 있어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자강에는 마천목이라는 사람을 위해 도깨비들이 만들었다는 어장이 있습니다. 어장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고기들이 잘 몰려드는 곳을 돌이나 그물로 막은 것입니다. 마천목은 고려시대에 태어났지만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계곡공신 입니다. 그 뒤 전라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는 대장군이 기도 합니다. 마천목은 어릴 적에 손자강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손자강에 나올 만큼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자강은 물살이 세고 깊어 어린 마천목이 고기를 잡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마천목은 평소와 같이 손자강에서 고기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파란빛이 나는 이상한 돌이 떨어져 있어서 얼른 주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마천목은 집 주위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마천목은 옷을 입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 바글바글 몰려와 있는 것이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집안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마천목은 어쩌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들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이런 한밤중에 찾아와서 시끄럽게 구는 것인가? 예 저희들은 저 건너마을의 산골자기에 살고 있는 도깨비들입니다. 뭐 도깨비들이라고 나는 자네들에게 볼일이 없으니 썩 물러들가게 대감님 대감님께서 낮에 주으신 파란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은 우리들의 대장이니 돌려만 주신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아직 과거 시험도 보지 못했는데 무슨 대감이란 말이냐 나를 조롱하지 말고 썩 물러들가라 아닙니다. 도령님은 앞으로 대감이 되실 뿐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대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대감님께서 저희를 구해주는 셈치고 그 파란 돌을 제발 돌려주십시오. 도깨비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인물이 될지 어떤 벼슬에 오를지를 알 수 있는 신통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천목도 동네 사람들이 도깨비의 신통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천목은 돌을 돌려주는 대신에 무슨 일을 부탁할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을 위해 고기나 쉽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파란 돌을 돌려주는 대신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순자강에 어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마천목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난 도깨비들은 순자강에 어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마천목은 도깨비들과 함께 강으로 가보았습니다. 도착해보니 돌로 물길을 막아 물고기들이 몰리도록 어장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참 재주도 좋구나. 이런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내다니. 대감님께서 칭찬해 주시니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희들이 어장을 만들어주었으니 나도 약속대로 파란 돌을 돌려주마. 그리고 어장을 만드느라 고생한 대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메밀목을 써줄테니 내일 저녁 이곳에 모이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도깨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저녁 마천목은 메밀목을 많이 만들어서 순자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도깨비들도 메밀목을 먹고 싶은 마음에 벌써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많이들 먹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대감님. 그런데 메밀목이 조금 부족해서 한 도깨비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먹었는데 자기만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어장에 쌓아놓은 만큼의 돌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도깨비들이 쌓은 튼튼한 어장은 허물어지지 않았고 그 뒤로도 마천목은 아버지를 위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천목은 무술 훈련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했고 나중에는 정말 대장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도깨비의 저수지 농촌에 가면 대게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진양군에는 도깨비가 만들어주었다고 해서 도깨비 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이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농사를 지어 겨우 먹고 살았는데 냇물이 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마다 봄이 되면 물을 대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런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저수지를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물을 길어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저수지를 만들까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를 잘 이용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도깨비가 팥죽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엌에 있는 큰 솥에 팥죽을 하나 가득 끓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른 여럿에 팥죽을 담아가지고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 고기를 잡는다는 강가에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강에서 고기를 한참 잡던 도깨비들은 속이 출출해지자 이를 멈추고 강가로 나왔습니다. 아, 배고파. 먹을 것 좀 없을까? 고기를 한참 잡았더니 나도 배가 몹시 고픈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가 좋아하는 팥죽 냄새 아니야? 그제야 도깨비들은 어딘가에 팥죽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도깨비들은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그릇에 담긴 팥죽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픈 참에 팥죽을 본 도깨비들은 허겁지껍 달려들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팥죽을 모두 먹고 나서야 도깨비들은 누가 이 팥죽을 마련해 놓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갖다 놓은 것일까? 저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가 낮에 팥죽을 끓이고 있던데 그 사람 일지도 몰라. 그 마을에서 팥죽을 끓인 사람은 과부밖에 없어. 그래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배가 고픈 걸 알고 갖다 놓은 것이 분명해. 그런데 우리에게 왜 팥죽을 주었지? 도깨비들은 과부가 왜 자기들에게 팥죽을 주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짐작한 까닭들을 말해보았습니다. 맞다. 그 과부가 논밭에 물을 대기가 어려워 애달파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보았어. 그럼 물을 뿌려달라고 팥죽을 주었나? 도깨비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과부가 저수지를 만들어달라고 우리한테 팥죽을 쏘아다 주었을 거야? 그래 아무래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도깨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부가 팥죽을 갖다준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그만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주자.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저수지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미치는 셈이잖아? 아니야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주면 과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날마다 우리에게 팥죽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 맞아 그 과부도 생각이 있다면 팥죽으로 끝나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도깨비들은 서둘러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일한 덕분에 과부의 논밭 사이에 저수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과부가 밭에 나와보니 작지만 세모있는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과부는 고마운 마음에 장에 나가 맛있는 음식과 과일들을 많이 장만했습니다. 과부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강가에다 잘 차려놓았습니다. 밤중에 강가에 나온 도깨비들은 여러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자기들이 저수지를 만들려고 애쓴 것을 과부가 알고 있다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 도깨비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자기가 먹을 음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세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더 차렸으면 나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돈을 아끼려고 음식을 그렇게 장만하다니 도깨비는 토달거리며 저수지를 만들려고 쌓아놓은 둑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둑의 중간에서 돌을 하나 뽑아냈지요. 내가 이런만큼 돌을 뽑아내야지. 그렇게 했더니 돌을 배낸 자리에서 물이 흘러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만 조금 무너졌을 뿐 둑 전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도깨비들이 튼튼하게 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큰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도 이 저수지 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워낙 정성껏 쌓았기 때문이랍니다. 도깨비 자리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풍수를 잘 아는 직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자리나 집터를 봐주는 일을 해서 돈을 잘 벌었지요. 그러나 별다른 재주가 없는 동생은 늘 형에게 돈이나 쌀을 빌려서 갚지 않거나 남에게 의지하려고 만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도움을 끊었고 동생은 허름한 운막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버는 형보다 동생 집에 사는 것을 편안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동생 내 부부는 방에 아버지의 시신을 잘 모셔두고서 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형님 댁에 가서 아버님 맷자리를 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참 그렇지 형님이 맷자리를 잘 보는 주간이니 아버님 맷자리를 좋은 곳으로 정해주실 거야. 동생은 그 길로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말하고 아버지를 모실만한 좋은 맷자리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암 좋은 자리를 봐두었지 아버님께 아주 좋은 맷자리를 하나 정해둔 곳이 있어.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씀입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돈을 내야지 천량만 주면 좋은 자리를 봐줄 수 있어. 동생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묘로 좋은 자리를 잡아드려야 하는데도 자기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잡아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 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형의 모습에 형의 모습에 동생은 혀를 내돌렀습니다. 그 전에 내게 섞어간 돈까지 이번 기회에 다 갚아라. 형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이 빠진 동생은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사실을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니 고생했다며 돈이라도 좀 쥐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숨만 쉬고 있던 동생에게 부인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은 형 말을 그대로 전한 뒤 우리 형 편에 어떻게 천량을 구하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구해올 테니 형님에게 가서 맷자리를 잡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부인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바디를 하거나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천량이 되려면 까마득 했습니다.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친정집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겨우 돈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돈을 가지고 형에게 가서 천량을 건넸습니다. 형은 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2시까지 뒷산 골짜기로 아버님 관을 지고 오너라. 다음 날 동생은 지게에 아버지 관을 얹고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미리 와있던 형은 아무 말 없이 앞서 걷기만 했지요. 동생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형도 아버지가 낳은 자식인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걸어가니 말입니다. 그러나 형이 좋은 외자리를 잡아줄 거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형은 걸음을 멈추더니 아버지 관을 내려놓으라고 손짓 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가리킨 곳에 구덩이를 파고 아버지 관을 묻었습니다. 다 묻고 나자 주위는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형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동생이 일을 마치자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오늘 마을로 내려올 수 없다. 나는 집으로 가지만 너는 여기서 밤새도록 아버님 산소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편히 쉬시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네가 준 돈 천냥도 헛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무덤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리자 동생은 무사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도깨비 불들이 나타나 휙휙 날아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곧 도깨비들의 말소리가 시끌시끌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놈이 우리 자리에 묘를 썼는지 밝혀야 해. 이 자리에 묘를 쓰는 멍텅 구리가 어디 있어. 이 묘를 파헤치고 그놈을 벌줘야 한다고. 도깨비들의 말을 들은 동생은 두려움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묘를 파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몰려드는데 한 도깨비가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돼? 우리 자리에 묘를 쓴 것이 그럼 잘한 일이냐? 이 자리는 자기 형에게 돈 천냥을 주고 동생이 아버지 묘를 쓴 거야. 만약 우리가 이 묘를 파낸다면 그 동생은 평생 신세를 망치게 될 거야. 그러니 이 묘 는 파낼 수 없어. 동생은 숨죽여 도깨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맷자리로 쓴 곳이 도깨비들이 모이는 장소임을 알게 되었지요. 옛날부터 도깨비들이 모이는 곳을 집터나 맷자리로 쓰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반가운 얼굴로 달려나와 동생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인정 없이 대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단다. 무엇 때문입니까? 형은 금고에서 돈 천냥을 꺼내 동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말해주었어요. 넌 내가 도와주지 않아 많이 원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도와주기만 했다면 너는 내게 기대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했을 게다. 이제 너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아버님 맷자리는 도깨비 자리다. 그 자리를 맷자리로 쓰면 크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너를 위해 받은 것이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위해 푸짐한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답니다. 또한 형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동생은 형과 사이가 더욱 좋아졌답니다. 신주 빌려간 도깨비 옛날 서울 남산 밑에 김선달 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친구 사귀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 활 속이 시합을 한 뒤 주막으로 몰려가 술 마시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살림은 점점 쪼들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찾아오는 친구도 없었고 심지어는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은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날마다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부인은 속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쌍해 보였어요. 여보 요새는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세요? 날마다 친구 만나느라 바쁘던 사람이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으니 신기하구려. 요새 집안 살림이 궁핍하니 내가 돈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 사실은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걱정이 태상 같았지요. 추석이 다 되었는데 김선달 내 집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석을 맞아 새옷을 해달라고 징얼대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음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인은 큰 결심을 한 듯 김선달 에게 시집 올 적에 가져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옥비녀를 꺼내주면서 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집에 돈이 될만한 것이라고는 이 옥비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장에 가서 한눈 팔지 말고 돈으로 바꿔 추석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재물 그리고 아이들 옷 해줄 옷감이나 끊어오세요. 김선달은 오랜만에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산 뒤 곧바로 집에 돌아오리다. 김선달은 곧장 장에 가서 옥비녀를 팔아 과일과 재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옷감을 사려고 포목점으로 가는 길에 주막이 눈에 띄었어요. 에이 오랜만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술이나 한잔하고 가자. 조금만 마시면 마누라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김선달은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아주 달았지요.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이 되더니 어느덧 얼큰하게 취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술값을 내고 나니 돈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주막을 나설 때에는 날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 집에 가야겠구나 식구들이 기다릴 텐데 손에는 낮에 산 차례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잊지 않고 챙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 아이들 옷을 만들 옷감을 깜빡 입고 사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떡하지 아이들이 새 옷을 해달라고 성화일 텐데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문을 닫았으면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김선달은 나는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너는 나를 아느냐 그런데 무슨 일로 나에게 도와달라는 것이냐 다름이 아니옵고 오늘이 저희 아버님 제삿날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엽전 다섯 양만 꿔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제발 빌려주십시오. 남자가 얼마나 애절하게 말을 하는지 김선달도 눈물이 날 지경 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술까지 거나하게 마셔 호기가 생긴 탓인지 김선달은 대뜸 그 사람에게 다섯 양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선달은 부인에게 실컷 야단을 맞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다섯 양이나 꿔주고 빈털 터리로 돌아왔으니 부인이 화를 낼만도 하지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옷감을 끊어오지 않자 대단히 심술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되었습니다. 겨우 죽을 한 그릇씩 먹고 방 안에 들어 누워 있는데 어떤 남자가 김선달을 불렀습니다. 선달님 선달님 거기 누구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다른 집에나 가보시구려. 그게 아니라 어제 선달님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 그렇소? 그렇다면 이쪽으로 들어오시구려. 아닙니다. 돈만 드리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김선달 손에 엽전 다섯 양을 지워주고는 가버렸습니다. 김선달은 큰 소리로 부인을 불렀어요. 예쏘 어제 꿔준 돈 돌려받았소. 그리고 내가 술을 한잔 마셨다고 그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오. 이제 단량을 돌려받았으니 아이들 옷을 해주구려. 김선달은 부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날 김선달은 저녁을 먹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왔던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선달님 제가 빌려간 엽전 다섯 양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휙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김선달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때 또 그 남자가 나타나서 돈을 던지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달님 빌려간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날 저녁도 그 다음날 저녁도 계속 나타나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김선달은 그제야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닌 도깨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는 방금 일도 몇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정도로 건망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선달은 1년 동안 도깨비가 날마다 가져다 준 돈으로 땅도 사고 큰 집도 장만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선달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김선달이 하는 일이라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사냥이나 하고 술이나 먹는 것인데 벼락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소문이 안 날 수 없었지요. 그 소문은 욕심 많은 한 양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 그놈은 매일 놀면서 돈 쓰기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인가 이놈이 필시 어디에서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니 내가 가서 그놈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려야겠다. 그 양반은 부자로 살면서도 욕심이 많아 남이 잘 사는 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돈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양반 행세를 꾀나 했지요. 다음날 양반은 김선달래로 가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르신께서 웬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습니까? 어서 방으로 오르시지요. 오르긴 뭘 올라 나는 자네에게 기니 볼일이 있어서 찾아온 것 뿐이네. 아니 그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지요. 그래 말 한번 잘했네. 혹시 자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관가에 고발은 하지 않을 테니 재산을 모두 나한테 넘기도록 하게. 김선달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을 본 양반은 다욱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자네가 도둑질한 것은 내가 감싸줄 테니 집과 땅을 모두 나한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도둑질을 하다니요. 마른 하늘의 날벼랑 맞을 소리랑 하진 마십시오. 김선달은 억울해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을 해봐라.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김선달은 도깨비를 만나서 엽전 다섯 양을 꼬주었더니 날마다 다섯 양을 갖다 주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반은 양반은 자기를 놀리는 말인 줄 알고 다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제 나를 놀리려 드는 구나.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니올시다. 참말입니다. 김선달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양반은 믿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김선달은 저녁에 도깨비가 나타나 돈을 던지는 것을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양반은 김선달이 하도 간곡하게 말하길래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저녁을 먹고 조금 있으니까 덩치가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김선달을 부르며 엽전 다섯 양을 휙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제야 양반은 김선달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참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은 김선달과 똑같이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양반은 허리춤에 엽전을 빼어 차고서 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기 때문에 차례음식에 쓸 밤과 대추를 비롯해 갖가지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양반은 이미 물건들을 사뒀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에서 살 것이 없어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술을 마시려고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도깨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시간이 잘 가지 않아서 매우 답답했기 때문이지요. 술을 어느 정도 마시자 날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양반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선달이 가르쳐준 곳으로 갔습니다. 어셀렁거리면서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양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앞에 가시는 어른 양반은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덩치가 몹시 큰 것으로 보아 도깨비임이 분명했습니다. 도깨비가 자기한테도 돈을 꺼달라고 할까봐 미리 허리춤으로 손이 갔습니다. 어른 내일이 추석인데 저희 집에 제사 때 쓸 신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제발 저에게 신주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잊지 않고 내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반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신주를 빌려주면 신주 대신에 돈으로 갖다 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내가 갖다 주겠네. 양반은 자기 집에서 신주를 가져와 도깨비에게 주었습니다. 신주를 받은 도깨비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양반은 이제 더욱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데 말입니다. 다음날 저녁이 되자 도깨비는 먼저 김선달래 집으로 갔습니다. 선달림 어제 빌려간 다섯 양입니다. 이렇게 도깨비는 김선달래 집 마당으로 돈을 휙 던지고는 양반 내 집으로 갔습니다. 양반은 저녁을 먹고 도깨비가 언제 나오나 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도깨비가 양반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어제 빌려간 신주를 잘 쓰고 돌려드립니다. 양반은 도깨비가 준 신주를 받고 멍해졌습니다. 돈으로 돌려줄 것으로 알았는데 신주를 주었기 때문이지요. 다음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도깨비는 김선달에게는 돈을 양반에게는 신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에서 집집마다 갖고 있던 신주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양반집에서 그 신주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소문을 들은 김선달은 도깨비를 쫓아내지 않으면 자기도 오해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찾아온 도깨비에게 무엇을 가장 무서워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아무 의심 없이 순진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말의 머리와 피가 가장 무서워요. 다음날 김선달은 장에 가서 말의 머리와 피를 사왔습니다. 그런 다음 말머리는 대문에 걸어놓고 말피는 담을 따라 쭉 뿌려놓았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도깨비는 아, 무서워. 하면서 김선달 집에는 오지 않고 양반 집에만 신주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도깨비가 온 나라의 신주를 모두 훔쳐갔기 때문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궁궐 군걸에서도 신주가 없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자 임금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 신주가 없어지는 가닥을 조사한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신주가 모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마을에 사는 양반이 모두 도둑질에서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 하옵니다. 뭐 쉬라 그렇다면 그 양반집을 뒤져서 신주를 되찾도록 하라. 예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양반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양반집을 뒤지니 무수히 많은 신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반은 아무 변명도 못하고 붙잡혔지요. 양반은 포도청에 끌려가 왜 하필이면 신주를 도둑질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차마 도깨비가 갖다주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대답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 뒤 양반은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귀양사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기 장수 옛날 어느 그 마을에 집채만한 바위 하나가 갑자기 마을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보고 어리둥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한 아이가 달려오는 겁니다. 우시네 아들이야 우시네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근심 속에 살았었대. 그러다 몇 해 전에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었는데 바로 이 아이였어. 아이는 두 손으로 바위를 번쩍 들더니 길 옆으로 휙하니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조그만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솟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탁탁 털면서 오던 길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하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우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겠지요. 금줄을 건다 어쩐다 야단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만 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기는 금줄처럼 베베 꼬인 탯줄을 감고 태어났거든요. 산파가 아무리 탯줄을 자르려고 해도 탯줄은 좀처럼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 이었어요. 이러다가는 아기는 울음 한 번 울어보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끙끙대고 있는데 밖에서 우씨가 억새풀을 건네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파는 억새풀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래 심줄처럼 질긴 억새풀로 탯줄을 끊고 또 끊었지요. 마침내 탯줄이 끊기고 아이가 으앙 하고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뭐야 대체 또 무슨 일이래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겨드랑이에 얼레빛만한 날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씨 부인이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인이 오는 것은 바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매바위라는 곳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전설 하나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날개를 단 영웅이 태어난다는 전설이었지요. 그 영웅이 태어나면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마을과 심지어는 나라를 뒤엎을 만한 큰일을 일으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었습니다. 아이가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거렸지요. 그런 것에 아랑곳도 안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갔습니다. 아이는 걷기도 전에 말을 하고 휙 나라 단번에 시렁위에도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우시 부부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갔어요. 어머니 얼마 안 있으면 군사들이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시 부인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 당시는 몹시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영웅이나 장수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영웅이나 장수를 없애 자신들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요. 그러니 날개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아이를 해치러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란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어요.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보다 제게 콩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콩 한 자루를 어디다 쓰려고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우씨 부인은 콩 한 자루를 구해주었어요. 아이는 콩을 조몰락 조몰락 거리더니 금세 떡 같이 만드는 겁니다. 어찌나 신기하던지 우씨 부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아이는 그것을 판판하게 하더니 콩으로 갑옷을 만들지 뭐예요. 갑옷은 썩 잘 만들어졌습니다. 갑옷을 입은 모습을 이리저리 살피던 우씨 부인은 겨드랑이 겨드랑이 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겨드랑이 쪽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콩 한 알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씨 부인의 얼굴은 어두워졌죠. 벼랑간 밖이 소란스러워 졌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군사들이 마을로 몰려오고 있어요. 곧이어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아이 말이 딱 맞았어요. 개미 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군사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수많은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콩으로 만든 갑옷에 닿자 화살은 땅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빛처럼 퍼붓는 화살도 갑옷을 뚫지 못했어요. 그걸 보고 군사들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덤비라고 소리쳤어요. 아이의 겨드랑이에 달린 날개가 훤히 보였지요. 그것을 본 군사들은 움찔거리며 자꾸만 뒤로 내빼는 겁니다. 아이 하나를 채치우지 못하고 뭐하는 거냐. 어디선가 호통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군사들의 대장의 모양이에요. 그대서야 군사들은 다시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살을 쏘아라. 칼을 높이 들어라. 대장이 싸우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화살이 다시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며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저기 저 겨드랑이에 구멍이 있다. 거기를 쏘아라. 대장이 한 사수에게 속삭였어요. 아이가 이리저리 움직였기 때문에 쏘기가 쉽지 않았지요. 사수는 신중하게 화살을 아이의 겨드랑이에 조준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겨드랑이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아이는 그만 앞으로 푹 고꾸라졌지 뭐예요. 아이가 쓰러졌다. 군사들 군사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쳤어요. 먹구름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하늘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 노였나 보다. 어서 도망가자. 군사들은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안고 오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기야 이제 편히 쉬어라. 오시부인은 아이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에 대고 빌었어요. 제발 아기 장수가 하늘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봉분이 봉긋 솟아났어요. 그러자 어둠이 거치며 해가 다시 봉긋 솟아났습니다. 한편 마을에 있는 백마굴에서 이상한 마루루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구슬픈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3일 밤낮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백마굴로 가보았지요. 백마굴에는 눈부시게 하얀 말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죽은 아기 장수가 백마의 주인이었어 용맹을 떨치지도 못하고 아기 장수가 죽자 백마는 저리도 구슬프게 울었던 거지 불쌍하기도 해라 주인을 잃어서 저렇게 울었던 거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에게 물이란 먹이를 갖다 주었지만 백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울기만 했어요. 어찌나 어찌나 구슬프게 우는지 마을 사람들까지도 슬퍼서 함께 울었을 정도였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던 백마는 어느 날 말 개울이라는 냇가로 갔습니다. 물속으로 힘없이 발을 들여놓다가 그 맘 백마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수덕 각시 옛날에 수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덕이는 양반집 자제였는데 하루는 하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게 되었어요. 사냥감을 찾아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인들은 수덕이에게 어서 빨리 화를 쏘라고 재촉했어요. 수덕이는 한참 동안 노루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저길 보아라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정말로 거기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결국 수덕이는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수덕이의 마음엔 그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지요. 견디다 못해 수덕이는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덕숭이고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덕망과 예의를 고루 갖춘 여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지요. 하지만 수덕이는 여인의 집 근처를 맴돌면서 여인의 모습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나 봅니다. 하루는 체면을 무릅쓰고 여인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지요. 그런데 덕숭 당자는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희 집 근처에 절을 한 채 지어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덕이는 곧장 공사에 착수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절을 짓고 덕숙 당자와 혼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해나가다가 드디어 절이 완성됐습니다. 곧장 덕숙 당자에게 찾아가 절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지만 덕숙 당자는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짓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한낱 여인 내에 온 마음을 빼앗기다니요. 저 뒤를 보세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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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다시 절을 짓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절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수덕 이의 마음속에서 덕숙 낭자라는 여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날 수덕 이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며 절을 지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저를 완성시켰어요. 덕숙 낭자도 수덕 이의 정성에 깃든 저를 보며 기뻐했지요. 홀레를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덕숙 낭자는 잠자리만은 따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수덕 이는 화가 났어요. 덕숙 낭자에게 화를 잔뜩 내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덕숙 낭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덕 이는 그런 덕숙 낭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남아있는 건 덕숙 낭자의 벗어난 짝뿐이었습니다. 천둥 번개 비바람이 더 거세어지더니 낭자와 함께 있던 집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졌고 수덕이는 혼자 너른 벌판에 커다란 바위 위에 서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버선을 내려놓자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수덕이는 결국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덕숙 낭자는 부처님의 화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덕사에는 지금도 버선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수덕사는 덕숙산이라는 산속에 있습니다. 수덕사는 정말이지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수덕사의 새님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불경도 읽고 일도 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님들은 생각했지요. 이렇게 멋진 곳에 대웅전을 지으면 부처님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대웅전을 지을 만한 돈이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부처님께 참배를 올릴 수 있는 절을 짓기 위해선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스님들 우리 부처님께 기도해요. 이곳에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같이 정성을 모아 소원을 빌자고요. 그리로 새님들은 열심히 불경을 외며 정성 들여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로 바뀐 뒤에도 새님들은 계속 소원을 빌었어요. 하지만 대웅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지긴 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덕사에 귀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고운 얼굴에 예쁜 옷을 입은 그 손님은 마치 부처님이 보내주신 선녀 같았습니다. 평소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새남들의 눈에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대단해 보였지요. 그 여인의 이름이 수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새남들은 수덕 아가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수덕과 함께 멋진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정성을 다했지요. 부처님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세요. 수덕 아가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덕사 인근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덕사에 예쁜 여자가 있다며 정말 천사 같다던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되 근데 매일같이 대웅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나 봐. 수덕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습니다. 그 절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수덕 아가씨는 홀레를 올린다나 봐.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될 사람은 정말 좋을텐데.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수덕사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자재부터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목공수 까지 말입니다. 모두들 수덕 아가씨와 홀레를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저는 홀레를 올리겠어요.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대웅전을 지으려고 서둘렀지요. 먼저 돈 많은 부잣집 자재가 값비싼 재료들을 사들여 법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짓는다면 전 당신과 홀레를 올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목공수가 법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정성이 없잖아요. 전 당신과 홀레를 올릴 수 없어요. 이렇게 수덕 아가씨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지만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지요. 그렇게 하나 둘 수덕살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 덕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덕숭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가씨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올리면 낭자는 저와 홀레를 지르실 거죠?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로 덕숭은 대웅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각오가 남다르긴 했지만 크고 멋진 대웅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제법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수덕사 앞마당에 크고 멋진 대웅전이 지어졌어요. 모든 공사 모든 공사가 끝나는 전날 덕숭은 신이나 아가씨에게 말했지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마음에 드시죠? 그렇다면 당장 홀레를 올립시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는 집에 돌아가 홀레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숭이는 정말 기뻤어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아가씨가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달려갔지요. 아가씨를 부르며 방문을 여는데 아가씨가 커다란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 다급해진 덕숭이는 손을 뻗어 아가씨를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아가씨는 바위 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덕숭이의 손에는 아가씨가 신던 버선 한 장만 쥐어져 있던 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덕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잃다 보니까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곳에 대웅전을 짓게 하도록 부처님이 인간으로 변해 내게 오셨구나. 아가씨가 부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지 부처님이 내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회초리 일곱대 어떤 고울의 한 선비가 이웃에 사는 사내를 회초리로 일곱대 때렸는데 7일 후에 그 사내가 죽었습니다. 사내의 아들이 살인으로 고발하자 관하에서 선비를 추몬하고 또 사내의 아들에게 명하였어요. 내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크기로 회초리를 꺾어오라. 내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세기로 회초리를 잡고 때리라. 사내의 아들이 회초리를 일곱대 때리자 관하에서 선비의 보석을 명하였습니다. 7일 뒤 관하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게 출두하라고 하여 사내의 아들에게 명하였어요. 어찌하여 내 아비는 죽고 어찌하여 저 사람은 죽지 않았는가. 만약 회초리의 크기가 같지 않았다면 이는 내가 복수할 뜻이 없어서 일부러 회초리를 작은 크기로 꺾은 것이다. 만약 회초리를 친 세기가 같지 않았다면 이는 내가 복수할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회초리를 가볍게 친 것이다. 만약 저 피의자가 몸조리를 잘 받아서 살아 있다면 내 아버지는 내가 몸조리를 잘 시키지 못해서 죽은 것이다. 너는 부료죄로 잡아넣어야 하니 부료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이다. 사내의 아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크기로 꺾었을 뿐 어찌 감히 일부러 작은 것을 꺾었겠으며 제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세기로 쳤을 뿐 어찌 감히 일부러 가볍게 쳤겠습니까 제 아비는 병에 걸려서 죽었고 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일부러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관하에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다짐으로 받아놓겠다. 마침내 양책을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 도깨비에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가 세 편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도깨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깨비가 소원도 들어주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깨비 고사를 지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에게 한 해 동안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바람을 도깨비가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나 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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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